어 장실도 갈게요 잠깐만 요 화장실 갔다올게 초청과 즐거찾기 옆 한번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아 눈뜨면 오버워치가 생각나서 워치맨이구나 그런거에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여기가 시청자님 신좀 까셨어? 시청자님 하이하이 누가 인사했는데 우리 겐지님이 탱 어 있다 저는 안깠어요 원래 잘 안까서 바니가 누구지? 여기다 음... 자 구하겠습니다 이분은 딱이네 딱 내가 내가 딱 찾던 사람이야 아 반이까지 하는 분이지 야 미안해 아 나 정신이 없어 미안해 나이가 들으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 오락가락해 미안해 자 윤희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나 순간 반이 보면서 반이가 누구지 이랬어 많이 듣던 건데 지금은 윤희님이 아나 해주셔야겠다 아나 윤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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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되시죠 네네 이거 본캐에요? 네 본캐 아니 탱커도 잘하시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지 윤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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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시작하니 안 튕겼네 윤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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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의 길을 진입하믄 옥물 산에 방신할 수 있습니다 윤희님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났지? 자 구름님 빨리 픽하시고 다른 분들도 빨리 픽해주세요 어 메르쉬 좋다 윤희님 라인, 윤희님 라인 수비구나 왕행위 어어 심해 들어? 심해 잘해요? 심해 빼지 좀 애매한데 심해 잘하면 좋긴 한데 에임은 피카츄 그냥 가보자 괜찮아 딜이 좀 안나올텐데 꽤 세던데요? 보니까 아니 그 원딜, 원딜이나 그런게 좀 안나올거야 멘질거리주면 이동할 준비 괜찮았다 가보자 여기서는 이제 구름님한테 달렸다 구름님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구름님 죽으면 황, 황 밀린다 우리 물론 크리킬진 않겠지만 안감군 안녕하십니까 안감군 안녕하십니까 안감군 안녕하십니까 안감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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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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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자아 들어왔어? 들어왔으면 들어왔고 말하고 파이팅 outros 파이팅 파이팅 에잇 파이팅 파이팅 우린 발견 안감군 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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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- 자리야 궁 생깃게 됐으니깐 너무 무섭을치지마 자리야 궁 조심해요 그리고 메르신 님은 왼쪽에 뒤가 들어 왔어요 숨어있어 숨어있어 알죠? 숨어있다가 숨어있어 숨참은 숨어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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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다리야 디바, 디바 덧땅 왔다 목표 목표 목표를 보자 미친 철저 아 죽었어 젠장 시메 궁, 어 시메 궁 들어왔 아니 들어왔다 메르시 궁 들어왔다 시메트라 아직도 궁 안들어왔어? 다 들어왔는데 어서와요 어떻게 읽어야돼? 플레이케니? 어서오세요 아니 시메트라가 아직 궁이 안 들어올 수가 있나? 너무한데? 너무해 시메트라 아 궁 들어왔구나 시메트라 쉴드 깔았구나 순간 이동이 안가져 라인이 정면쪽 맞아 정면쪽 아 안돼 아 걸렸어 걸렸어 메르시 부활있어 메르시 부활 나이스 나이스 아 메크리 아이 젠장 시메트라 순간 이동기가 더 좋았는데 자 시메트라 빼세요 이제 시메트라 빼주세요 자 시메 빼고 탱커 아직 한칸밖에 한칸도 안줬어 이거 될겠는데? 막을 수 있겠는데? 겐지님 나이스 다 잡았어요 나이스 겐지 잘한다 어 메르시 개피 어휴 아 그게 다 잡았다 어휴 아이고 아 진짜 잘했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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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어휴 아이고 자리야 오른쪽 방에 있어 아우 열받아 아 뻘붕 아 뻘붕 다 들어왔어요 거점에 2층 뒤에 지봐 2층 지봐 거점 어 어 어 어이 어 어 어 어 거점 들어와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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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 루시그 뽑아 메르 아 메르시 죽었네 루시그 아 이거는 줬다 아깝다 아 바꿔야 되는데 아이씨 못 바꿨네 아 왜 이렇게 늦어 에임 없는 거 에임 없는 거 에임 없는 거 에임 없는 거 아 에임 없는 거 아 큰일이야 안 돼 아 에임 Kathy 에임 잘 자 2점 먹기 전에 한 번 죽여봐요 메르시 부활있지? 오케이 메르시 죽지마요 부활있으니까 아이씨 메르시 총 죽었네 비벼 라인 나가 라인 나가서 비벼야돼 아이고 아 다 막았는데 아깝네 맥크리님 고릴라 해주면 안돼요 고릴라 맥크리 빼고 고릴라 라인 라인 뭐해 라인 라인 화물에 붙어 라인 화물에 붙어서 싸우지마 라인 싸우지 말고 화물에 붙어줘요 어 라인 싸울 수가 없어 뒤로 라인 뒤로 와 화물 아 라인 지적장 안되는데 라인 미치겠네 어 라인 아 라인 이러나세요 라인 붙어지마요 화물에 붙어 화물에 화물에 들어갈게요 겐지 스 겐지는 들어야 되고 어 나 없었네 아씨 아 안돼 안돼 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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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가보여 화물을 방패로 또 뒤로와서 너무 나갈 필요없어 어 화물 되고 그렇게 싸우는게 좋아요 너프 너프 아씨 아 아 뭐야 어떻게 하면 죽어 자 19초 전 19초 전 루시 조금 뒤로 빼 죽으면 안돼 루시 죽으면 안돼 궁극기가 죽음이네 나와 함께 공격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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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들이 아 맥크 taking 못하네 아우 맥클리 되게 못하네 KD 1.89네 D.Va D.Va 조우지 형 어 D.Va 잘하네 아 진작 D.Va 하지 나도 실험하고 싶은데 실험 뭐 할 거 있나요? 나도 실험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좋은 실험 아이템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고 추천 안하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업 한번 그래 실험이 좋지 실험 실험 어 윤희이 방송 출연한 거예요 이번 경기 끝나고요 이번엔 솔져 아 타비제이 실험 영상 가져와서요 아 이게 조금 좀 그렇잖아 독창적인 걸 해야지 너무 또 남의 거 따라하는 건 물론 좋지만 좀 찌리잖아요 어 좀 그렇지 않나요? growth 샹 가 dam 유독 잠 소리도 처음 여러분 아니에요 ministry culturally 여기다 맘나 아이 젠다 죽었다 이거 아 갠지 아 아깝다 저거 잘랐으면 짜겠네 가치할 멤버는 많아요 가치할 멤버는 많아요 필요하면 가치할 멤버는 엄청 많아요 아이쿠 아이쿠 에스타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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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메르쉬 못살랐어 라인 개피인데 아 메르쉬 차 메르쉬 메르쉬 아 나이스 메르쉬 잘랐다 겐지 고 겐지 나만 잘라 아 겐지 겐지 와 겐지 개잘하네 아 이거 부활 왜있어 이거 한번 부활 아끼지 아 아 아 대박이다 안 돼 안 돼 들어가 들어가 실화 들어가 들어가 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인 나인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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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승 아깝다 아 아 겐지가 너무 잘해 아 진짜 왜 자꾸 연승 끊기냐 짜증나게 해요 아 다시다 시메트라는 어제 많이 했잖아 어제 3시간 동안 시메트라 했잖아요